캐리 받아보자구 끝까지 버틴다 아 저기야 아 무장 존내먹고싶다 근데 안먹어야지 고고 고고 한번만 뿌려줄게 아냐아냐 앞에있어 앞에있어 안에있어 안에있어 먹어 먹어 안에 살렸다 얘 싸우놀라 정신없다 정신을 못차려 지금 여기다 와아 좋네 해봐 미안 할만한데? 싸우고해 싸우고 살릴 생각하지 말고 싸우고해 싸우고 싸우고해 싸우고 싸우고 현미나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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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싸우고 하란게 하고싶은거 타임 응 잘했어 오케이 한명 한명 10초 일단 올라가자 올라오면 개꿀 여기 하하 이걸 이기네 아싸 깨리 이길 이길 줄은 몰랐다 야 근데 내가 봤을때 둘이 같이 올라갔으면 땄어 하하 하하 형미를 그냥 딱 걸어들어오는데부터 나한테 그냥 얼굴 고정하고 하하 걸어가지고 싸우고 하라고 하는데 계속 걸어가 하하 하하 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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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괜찮아 응 이겼어 잘했어 얘들아 감사합니다.